이리로 봐, 이봐. 색깔 봐라. 여기 황산이란 말이 있다고. 50년 전통 장기름집. 조용필. 노래연습장. 저분은 엘비스프레스로리. 세사람은 모르겠어요. 자, 평일이라서 조용합니다. 장길령 3대 감자 성편. 문패를 예쁘게 다 달았네. 여기도 벽화거림. 올라가려면 힘든 데 갈 수 있겠어요? Swe Dr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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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 말고 일어나 빰빠바 피리를 불어라 빰빠바 저기는 원동 미야마의 스토리텔링 감나무제 예수님의 스토리텔링 가야지사에 얽힌 삼룡의 이야기 기네요 스토리가 뭐 이런 스토리네요 저기 예쁜 나무가 있네요 강산재네 강산재네 부드러우니 나무 나오고 어쩔지 childcare 트러그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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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기대했나요? 아, 기대했네요. 마카라 건너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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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빨리 가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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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